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에 같이 입을 종목은 포케죠 포스코케미칼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흐름도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았죠 위꼬리 형태로 오늘 그 시가를 좀 올려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캔들에는 뭐 빨간색을 찍어주는거 이거는 성공을 했지만 딱히 시가보다 위쪽으로 종가를 올려 놓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오전에 잠깐 강세가 나왔죠 강세 나오고 이 흐름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좋은 그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올라간 다음에 고가를 엄청 유지를 해주고 외국인이란 기관들이 요 구간에서 돈을 좀 넣어주면서 막아주다가 뭐 시장이 밀려 가지고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좀 정석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오늘 같은 흐름은 뭐 냉정하게 코멘트 드리면 분봉 움직임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양매도가 나왔구요 투신이랑 연기금 매수가 좀 찍혀 있긴 하지만 그 수량 자체가 좀 적었다 오늘 거래량이 일단 어제보다 확실히 좀 늘어나긴 했기 때문에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빨간불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찍혀주면 그러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늘 수급 데이터도 딱히 어제보다 나아진 부분은 없다 그냥 지금 시장의 심리를 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에코프로 애들이 오늘도 난리고 어제도 난리고 뭐 시장을 거의 막 주락표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 그 포케든 엘젠 엔소리든 SDI든 대부분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fmc 에 어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달아 드립니다 요거 누르고 무료 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포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체험 종목들 어 매수과 매도가 그대로 다 포함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어 저희랑 다양하게 매매해서 수익도 다양하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시도가 나와주는 거 보통 이 대형주가 윗고리가 나와주는 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윗고리 아래고리 둘 다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보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fmc 라는 거죠 지금은 이 시장을 포케만 바라보고 우리가 포켓 오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볼 게 아니라 fmc 로 인한 시장이 그 줄 수 있는 변동성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엘젠 소울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포켓 주지 분들이 모두 다 엘젠 소울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니니까 제 관점으로 한번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번 달 fmc는 0.25로 거의 뭐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0.25가 아니죠 이번 달에 0.25 올리는 건 지난반부터 뭐 지난달부터 0.25 올리느니 뭐 파워립에서는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럴 때 이제 시장이 약간 휘청이 정했던 거거든요 빅스텝 올린다고 빅스텝한다 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3월 22일 23일 fmc 일정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5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다음 fmc가 열리는데 이러면 최근에 은행 관련 사태 svb 나 혹은 뭐 ubs 랑 cs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많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최근에 시장에 변동성을 갖다 준 건데 금리 이야기 그러니까 금리로 인한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2차전지가 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로 반도체 애들은 늘 힘을 못 쓰죠 그래서 cpi cpi 나올 때 반도체 애들과 2차전지 애들이 늘 신경전을 벌였던 이유가 이 cpi가 금리 fmc에서 이어지는 그 금리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cpi 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런 은행 관련 사태를 때문에 다음번 fmc에서는 연준의 포지션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파월이 오늘은 아 이번에는 금리를 0.25 베이비 스테입을 진행을 하고 5월부터는 조금 더 포지션을 좀 제한하겠다 혹은 동결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금리와 그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뭐 경기 민감주들 대표적으로 걔네들이 그 지난번 이 포스코 케미칼이 금요일날 은봉 보여줄 때 이때 반대로 양봉 보여줬던 종목들 걔네들이 패를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금리 포지션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면 시장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라는 걸 금요일에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이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금요일날의 포지션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2차전지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 포지션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FOMC가 끝난 이후에 그 연준에서 뭐 코멘트를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그거를 지금 딱 하루 이틀 정도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에다가 진짜 비중을 봐가지고 배팅을 한다거나 혹은 뭐 엘지엔솔에다가 진짜 이거는 2차전지 금리 이번에 분명히 동기를 얘기 안 할 거야 이러고 미리 딱 갔다 배팅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그냥 뭐 도박스라고 봐야겠죠 반반 확률 물론 주식이 거의 대부분 반반 확률로 본다라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박자 늦게 사고 파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굳이 고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중간에 매도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중간에 매도한다?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박자 늦게 들어가고 반박자 늦게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확실히 시장의 데이터들을 좀 더 보고 시장의 자금들이 금요일처럼 움직이는지 아니면 금요일을 제외한 뭐 목요일처럼 시장이 움직여 주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FOMC에서 금리 동결 이야기 나오고 금리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미 학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종목들 그런 날 막 개파락 나오고 할 거란 말이죠 개파락 나올 때 만약에 이제 뭐 이 라인들 밑으로 밀린다거나 혹은 2차전지 종목들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거나 지금 반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긴 해야 돼요 물론 그 포케라는 종목의 그 성격을 볼 때 뭐 원체 지금 주가 움직임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냥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때 이제 힙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포켓은 늘 이런 구간들을 달고 올라갔습니다 2차전지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2차전지 하반기가 정말 강했다고 해도 그 와중에도 조정을 주는 구간들은 늘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죠 근데 2차전지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시장의 자금들은 업종을 따라서 돌고 돕니다 근데 좋은 업종으로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주기가 짧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나 2차전지 종목들이 우리가 따로 보는 다른 업종들 약간 좀 시장에서 겉도는 그런 업종들보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확실히 FOMC를 전후로 금요일과 목요일 딱 이 두 가지 패턴의 시장으로 나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데이터가 나와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속단하고 미리 배팅하고 미리 들어가 있고 미리 결정하고 그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만 좀 감안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저는 제 관점을 진짜 가감 없이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포켓의 비중이 진짜 50% 100% 이렇게 갖다 박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거는 뭐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 주기시장에서 비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늘 자금이 업종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 순환 타이밍만 잘 맞춰도 다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박자를 잘 타야 돼요 2차전지 와 올라간다 해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A라는 뭐 2차전지 대장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계속 안 사다가 남들이 너무 막 이걸 다 들고 있어요 이걸 지금 사야 된다고 하고 막 지금 이게 난리다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할 때 이걸 산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빠지고 그때부터 다른 업종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곧전에서 물리는 거고 여기로 새롭게 올라오는 그 업종 여기로 들어갈 돈이 없는 거죠 여기다 비중을 때려박으면 요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이 진짜 너무 좋아 보이고 얘는 진짜 무적의 종목 같고 깡패 같은 종목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을 계속적으로 순환시켜서 업종 사이클을 돌린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의 포지션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를 하기에도 약간 좀 어정쩡한 가격이긴 해요 지금 자리가 메리트가 있는 건 요 중간 자리 경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4만원과 24만 5천원 여기에 딱 붙어있는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요 구간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단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케를 좀 장기 관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내가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깰 때 모아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보실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지금 어쨌든 간에 포켓이 삼거래를 양매도란 말이죠 얘네들도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굳이 내가 얘네들은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좀 제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한 이틀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너무 또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내일도 시장이 변동성을 준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강세가 또 한번 나올 확률이 있겠죠 왜냐? 내일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난 그 이전이기 때문에 발표 유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2차전지가 내려가는 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내일 같은 날 백안불 보여줄 확률이 조금 있겠죠 지난번에 CPI 때도 반도체 애들이 갑자기 의미 없이 막 양봉 막 십몇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약간 꼬시는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다 빠졌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 장소 누르시고 포케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시장보다는 다음 주 시장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할 거예요 이벤트들이 CPI도 끝나고 FMC도 끝나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루하다 지금 포케나 대형주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안 움직인다 답답하신 분들 포케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